이번에는 한 20대 여성이 시내버스를 탔는데 아주 황당한 운전기사가 황당한 일을 해서 약간 봉변이랄까요? 이런 걸 당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A씨가요, 지난달 오전 8시 25분경에 경기도 광역버스를 타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노선도가 역삼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 때문에 이후에 여성과 70대 운전기사 둘만 남은 상황이 됐는데요. 기사님이 갑자기 아가씨 뒤돌아보지마라고 말을 한 뒤에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성 승객이 아저씨의 소변 보는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졸졸졸 써있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다가 버린 후에 자리로 돌아온 버스기사는 이 여성에게 갑자기 아가씨 어디 살아? 라면서 말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 승객은 이 공간 안에 기사님과 자신 둘만 있는 상황에서 겨우 용기를 내서 자신이 버스에서 내릴 때쯤 아저씨 방금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끄러운 짓 좀 했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배성원 프로파일러님. 소변이 아무리 좀 급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짓 얼마나 승객 당황했겠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짓 왜일까요? 사실 그런데 버스에 기점 돌아가는 데는 대부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가 또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역삼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는 회차 지점 형태인데.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 했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 왜 그 아가씨 어디 살아라고 묻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숙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의도를 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실수했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만인 건지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여성분한테 공포스러운 부분을 줄 수 있을 텐데.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럴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공 변호사님 이 승객분 당연히 시정 경찰이든 어디든 요청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는 그런데 난감한 입장을 좀 표명했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기는 좀 어렵고 버스회사 그 업체 자체에서 징계밖에는 구제수단이 없다라는 것이 시청 측의 입장이었고. 이 해당 피해 여성이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 어떤 강제추행이랄지 공연음란죄랄지 그 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피해 여성을 되돌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버스기사 모집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령인 분들이. 저희 동네에도 약간 그렇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분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인 데다가 버스 구간이 한 번 운행하면 두세 시간 정도 그 코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저귀를 차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버스회사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버스기사 자신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문을 이 회사에다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기존 노선에서 이 해당 기사를 좀 뺐다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는 이 승계 입장에서는 반성문 자체로 그냥 끝났다는 게 조금 뭐 약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연 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그럼 성립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왜 고등학교 다닐 때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야산에서 갑자기 바바리맨 본인 나체를. 네, 막 그러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공연 음란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사 판결, 유사 판결, 소변을 보는 행위를 공연 음란죄로 기소를 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소변 행위가 급했고 공연 음란하는 고의 자체를 좀 인정할 수 없을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공연 음란하려면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일단 해당 행위도 소변을 보기 위한 생리현상을 참지 못한 행위인 데다가 보지 말라, 즉 공연하게 이런 행동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경범적 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미를 노출하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요. 이건 문제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적인 검토도 필요한데 이때도 역시나 고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의 부분이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장갈 기자, 일단은 이 사연 저판 승객도 열받았지만 누리꾼들도 더 열받고 감논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성 승객이 얼마나 놀랐겠냐면서 그 아저씨의 기사님의 소변 소리를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 이를 다 본 후에 왜 아가씨 어디 살아라고 묻는 거는 대체 왜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또 차라리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변 화장실을 찾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에도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뭔가요? 그 여성분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성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에서 좀 보자면 승객이 좀 너무 과한 반응이다. 기본적인 생리 현상도 해결하기 어려운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또 얼마나 급했으면 버스 안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을까라면서 버스기사님을 두둔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급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때와 장소가 있는 거니까 구분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